올 6월부터 경유도가 전국 최초로 공익 제보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 안심 제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경유도 공익 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,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하게 됩니다. 도는 이번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익 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고, 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사항 적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